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힘을 좀 많이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하늘에 운을 맡기고 도전을 해야 할 운명에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오진 않죠. 절대로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큰 결정을 내릴 환경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주 크게 내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먹게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마음먹게 달린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주 내 재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정말로 큰 결정, 하늘에 운을 맡기고 도전을 한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한번 아 몰라 정말로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투자를 할 때도 아주 신중하게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거는 하늘에 운을 맡겨놓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두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다. 정말로 흔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도전을 해봐라는 얘기겠죠.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큰 운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마음의 결정이 좋은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어떻게 바뀔 거냐. 아주 크게 바뀌겠죠. 아주 크게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막바지에 정말로 엄청난 능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방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이렇게 갑자기 이거 땡겨버렸죠. 누가 땡겼습니까 이거 갑자기. 열심히 지금 비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땡겨버렸죠.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번 해야 할 만한 환경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거는 마지막 매수기를 한번 제공을 해주는구나 역발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죠. 모든 것은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건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HB가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치겠다라는 게 아니죠. 정말로 오랫동안 정말 공을 들여서 진행을 한 이 가남데이터 그것도 면역항암제조합으로 발표가 드디어 내일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공매도들은 루머를 뿌려대면서 아주 크게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며칠째 지금 흔들어대고 있죠. 요날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한 3일 정도 열심히 크게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주 지금 열심히 크게 흔들어대었습니다. 크게 흔들어대고 다시 강한 매수세가 또 들어와서 끌어올려 주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오죠. 자 어쨌거나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오는 상황이고 이 하늘에 운을 맡기고 내가 도전을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냐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지금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내일 오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텐데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게 되면은 시작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뭐 한 1% 올라서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회사를 믿고 아주 강력하게 베팅을 한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주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떨어져 나간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손쉽게 들어오게끔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겠죠. 어떻게 떨어뜨린 그런 지금 상황인데 다시 올라타게 내가 놔둘 것 같아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주 크게 흔들어 됐죠. 얘는 무려 18%까지 흔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8%까지 흔들어 되고 그 종가는 마이너스 10.7% 여기에서 끝까지 버텨낸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너는 먹을 자격이 있어. 하고 시가를 갖다 12% 올려서 시작을 해버리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한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이거 12%에서 어떻게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주식수가 확 줄어들겠죠. 엄청나게 주식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확신이 없어서 털려나간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도 또 이렇게 좀 흔드는 부분에 또 털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는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고 시작을 하고 상한가로 밀어버렸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여기에서 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정말로 하늘에 운을 맡기고 내가 정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거는 본인의 결정입니다. 본인의 결정을 하는 거죠.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려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주가를 위로 아래로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데이터가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가 다 결정을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데이터가 전부 다죠. 데이터가 전부 다입니다.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현재 이 HLB는 정말로 강력한 회사 가치가 급성장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였던 제시 리버모죠. 제시 리버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래요. 앞에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지나가고 나서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죠. 안 잡힙니다. 대머리는 잡히지 않겠죠. 그냥 다 미끌미끌 미끌어져 버리게 되겠죠. 자 지금 뭐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죠.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운명을 갖다가 HLB에 난 한번 걸어보겠다. 그게 정말 이제 30분 남았어요. 30분. 30분 남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서 기업들을 다 제치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제시 리버모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 못지 않게 신중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운을 하늘에 맡겨놓고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모험이 한 번씩 오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런 모험을 해야지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갓 푼돈벌이 장사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크게 도전해서 큰 수익을 얻어보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얻는 게 아주 크다 그러면 리스크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시 리버모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한낱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렸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경험을 했겠죠. 이 사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싼 그런 경험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감정 내가 지금 무지 희망 탐욕 공포 이런 부분이 지금 열심히 HB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모릅니다. 무지하죠. 그리고 희망도 있고 탐욕도 있고 공포도 있습니다. 모든 감정이 주식시장에서 다 움직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